세컨드다이 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게 다라면 나가떨어져. 재벌이 무슨 테이스라고. 그깟 돈 좀 있다고 하늘의 선택이라도 받을 줄 알아. 잔짤이 즐긴 건 나야. 그럼 화대는 내가 내야지. 더 이상 폭발하게 만들지 마. 아내 눈치 보는 남자 매력 없어. 이딴 짓을 하고도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아. 이 꼴을 오려고 당시를 만난 게 아니야.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게 나였나. 그래. 각자 처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무리를 했나 보다. 우리. 다시는 만나지 말자. 우리. 화장님. velmente. 내가 잘못했어요? 내가 잘못했어요? 봤죠? 볼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. 나지.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. 이제 가. 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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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.